어? 괜찮으세요? 밥 먹고 가요 학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먹어? 독이라도 다 놨을까봐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소세지를 계란에 담그고 후라이팬에 올려 대신 후라이팬 먼저 달고 화장실 왔어? 엉덩이 깔고 앉아 네 근데 이름이 뭐예요? 주우지 주제라고 불러 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그러면서도 갇혀있고 싶었어 너랑 나랑 주님의 마음을 좋아했지 이런 meeting 이름이 cie